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어제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주말 이틀 동안 도내에서는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어제 정선군에서는 교회 집단 감염과 관련해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4명과 확진자 가족 1명 등 모두 5명이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또 춘천 원주 강릉 인제에서도 5명이 나와 지난달 22일 14명 이후 12일 만에 두 자릿수 확진자 수를 보였습니다. 오늘은 홍천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2명과 평창의 한 콘도 청소 용역업체 직원과 가족 등 4명이 확진됐습니다. 또 삼척 마이스터고 재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.